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깎아치기쌤입니다. 오늘은 8강 밑줄친 이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와 반복되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어야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e need it.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When it rains. 뭐가 올 때? 비 올 때. 자 비 올 때 그것이 필요하다. 벌써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It keeps.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Keep our body and clothes from. 그 다음에 ing가 나오네요. 자 keep from ing.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keep from ing. Keep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stop 이렇게 치면 더 좋겠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못하게 하는 거죠. It keeps our body. 우리의 육체와 옷이 뭐로부터 젖는 것. wet. 젖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젖지 않도록 하다 이런 얘기에요. keep from ing. 젖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의 몸과 육옷을. wet. wet는 젖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위트 입고 나갔더니 wet 입고 나갔더니 젖었더라고요. 젖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다 이런 얘기에요. It has many colors.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이즈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색깔이 여러 가지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다 이거죠. It has a long stick. 스틱.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with a folding. 자 이 폴드. 우리가 폴더펀 이랬잖아요. 젖는 거잖아요. 젖는. 프레임. 자 이 프레임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프레임. 구조 또는 틀 이런 얘기에요. 구조나 틀. 젖는 구조를 가진 그런 긴 막대기다 이런 얘기에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커버드. 덮여 있어요. 뭐로 덮여 있어요? 클로스. 우에가 천으로. 클로스. 천. 그리고 아들. 머트리얼. 머트리얼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천연 재료. 재료. 자료. 이런 얘기. 다른 재료로. 뭐 꼭 천이 아니라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로도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건 뭐에 대해서 했어요? 부. 포크. 포크.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거요. 엄브렐라. 엄브렐라. 그래서 이거 우산이잖아요. 컴퓨터. 3번이잖아요. 그래서 우산. 잘 모르신 분은 스님이 우산 쓰고 엄브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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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다음 2번. It is a traditional. 트러디셔널. 우리가 트러디션 하면 뭘까요? 이 트러디션까지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유의시라고 했어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요. 트러디션. 몸을 틀어서 드셔. 술 먹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야. 외국인한테는 거예요. 트러디셔. 틀어서 드셔. 전통이야 그게. 전통이죠. 그런데 트러디셔널 하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집이다. 여기서 벌써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집이다. 그것은 또 made out of natural materials. 여기서 내추럴 하면은 자연의, 천연의 이런 뜻이에요. 내추럴. 아까 나왔잖아요. 자료. 천연 자료.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서치해서. 뭐뭐와 같은. 크레이. 흙. 땅. 뭐 이럴 때. 크레이. 흙. 그래서 우리가 태능선수촌에 크레이 사격 같은 거 하잖아요. 접시를 피웅 날리면 총으로 빵 쏘는 거를. 그 접시가 깨지잖아요. 크레이 사격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진흙 같은 거로 만든 거래죠. 접시를. 그 다음에 우드, 나무. 그리고 스톤, 돌. 그런 거로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또. 에코 프렌들리.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에코는 환경 뭐 이런 거잖아요. 프렌들리는 친근한. 그래서 에코 프렌들리 하면 친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이런 뜻이에요. 환경 친화적이다. 그것은 또. 룸스. 방. 인잇. 그것에 있는 방들은. 해본. 온돌. 이 단어가 온돌. 우리 아시잖아요. 온돌방. 히팅 시스템. 남방 시스템. 온돌남방 시스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노이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제가 2020년도 이것은. 그 28년까지. 2018년도까지 제가. 깍아치기 쌤이라는 유튜브에. 깍아치기 쌤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에 너무 빠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although. although. although는 뭐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그것이 항상.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지만. 뭔지 모르죠. 그것은.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죠. for us. 우리가. 뭐하는 것이. see. 보거나. smell. 냄새 맡거나. touch. 만지는 것. 그것을 만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런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만질 수가 없다. without it. 그것이 없이. without. 뭐. 것이. 그것이 없이는. plants. 식물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왔네요. as well as.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그럼 뒤부터 해석해봐요. 동물뿐만 아니라. 못도. 식물도. 우드나. 서바이브. 서바이브. 생존하다 이거잖아요. 서바이벌 게임 하시잖아요. 서바이벌 게임. 생존 게임이잖아요. 서로 죽이고 살리기만 하면 생존. 생존하다요. 생존하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들이. in order to. 뭐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breathe. 자. breathe. 이게 뭐예요. 호흡하다. 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breathe. 자. 이거 외워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breathe. 좀. breathe. 오리가 부리가 두 개 있잖아요. 아. 부리가 있어요. breathe. 부리 앞에 두 개의 콧구멍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오리가. breathe. breathe. 원래는 영어로 breathe죠. 호흡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호흡하기 위해서 그것은 necessary. 필요합니다. for living creatures. living creatures. 살아있는 생명. 즉, 살아있는 creatures. 생명체. 또는 생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뭘까요? air. fire. flood. food. water. 그러니까 air가 다 입이겠죠. 공기겠죠. 만지거나 뭐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있고요. 호흡하는데. 특히 호흡하다의 breathe를 아셨으면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4번 가겠습니다. it is used. 사용된다 이거죠. 그것은. to sell. 파는데 사용돼요. product. product. 물건이죠. 물건. 생산물. 생산품 이런 거. 물건. product. 그래서 production 뭐 이러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service. service.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팔기 위해서 사용된다.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산업을 팔기 위해서.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사용된다. 사람들은 c. 그것을 보죠. in newspapers. 어디에서 봅니까?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에서 그것을 본다. 그것을 본다는 거에 착안을 두셔야죠. 그것을 본다. it makes. 그것은 또 만든다. 사람들에게 만들어준다. 뭐하게 만들어줘요? 원하게. to buy. 사도록. something. 어떤 물건들을 사도록. 사기를 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after. 후에. 그것들이. 사람들이 see. 보거나 hear. 듣거나. 그것을. 그것을. 보거나 듣고 나서. 그들은 살 수도 있다. 이것이죠. product와 service 같은 것을 살 수도 있다. 이것이죠.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어요? culture는 뭐예요? culture. 문화죠. 문화. 다 풀어놓고 못하시면 안 돼요. culture. 문화. 그래서 우리가. culture. 전통문화 있잖아요.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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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에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행동.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하면 기구, 악기, 도구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 악기라는 얘기인데요. 기구나 도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지먼트. 이게 광고예요. 광고. 애드버타이지먼트. 그래서 우리는 AD 뭐 이렇게 써요? AD. 애드버타이지먼트. 광고라는 뜻이에요. 제가 광고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5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It is one of. 하나다. 가장 popular 팀 스포츠. 인기 있는 팀 스포츠 중에 하나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 스포츠. 스포츠에 관한가요? It is played. 플레이합니다. 오늘 필드에서. 땅에서 합니다. 이런 얘기. 필드에서 합니다. 두 팀 of 11 players. 11 players. 11명의 두 팀이 한다는 거잖아요. 11명 아시잖아요. 11명이면 누가 하는 건지요. 모르시나요? Try to kick. Kick이 뭐예요? Kick. 차다죠. 라운드 볼. 둥근 공. 둥근 공을 차는 거죠. Into a goal. 골 때 목표를 향해서. 목표. Without using their hands. 그들의 손과 팔을 사용한다. Without이 붙었으니까. 뭐 뭐 없이. 사용하지 않고서. 공을 찬다. 그러니까 공 차는 건 뭐예요? 1번은 핸드볼, 베이스볼, 테니스, 사커죠. 당연히 사커죠. 사커. 6번. It cause. Cause. Cause를 어떻게 제가 외우시라고 했냐면요. Because 아시죠? Because. Because은 뭐예요? 뭐 뭐 때문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B자를 살짝 뺐어요. Because는 뭐 뭐 때문이야. Cause는 뭘까요? 아이 너 때문에 그런 일이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 너 때문에 원인이야 너가. Cause가 원인이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워요. 어라 도보는 많은. 데미지. 데미지. 피해. 많은 데미지. 피해를 입는다. 데미지가 일어난다. 이거죠. 많은 피해가 cause. 발생하다. 일어나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인간이 man-made. 인간이 만든 structure. 구조. 구조물. 인간이 만든 구조물. structure. 그런데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또 has an impact. impact. 영향 이런 뜻이잖아요. impact. 영향을 준다. 누구에게? 인간이나 동물의 생활에 영향을 또 끼쳐요. due to. 이런 단어 due to. 뭐뭐 때문에. 뭐뭐 덕택으로 이런 뜻인데요.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여기가 키포인트죠. sh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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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다. 흔들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shake. milk shake. 이런 얘기죠. 흔들리다 이거죠. 뭐가 흔들려요. 지구의 surface. 어렵죠. surface. 지구의 face는 얼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face만. surface 하면 표면이라는 거예요. 표면. 얼굴 표면. 이렇게 하세요. 지구의 표면의 표면이 shaking. 어떻게 하면서 흔들림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의 흔들림. 땅의 흔들림. 뭐 알겠죠. 이제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그것은 또. 많은 경우에 그것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bottom. bottom. bottom이 뭐예요. 밑바닥. bottom. bottom. of the ocean. 바다의 바닥에서. 바다 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뭘까요. 그게. 지진이죠. 지진.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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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모르신 분은 거기다 적어놓고 한번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drought. 가뭄. 이런 단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렵죠. 가뭄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earth cake가 지진. 그 다음에 이게. typhoon. 해보세요. typhoon. 태풍. 태풍. 비슷하죠. 우리말과. typhoon. 태풍. 태풍이에요. 태풍.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하겠습니다. it is traditional Korean board game. 자, board game. board game 아시죠? board game. 판 떼기 노크하는 게임. board game. 한국의 전통적인 board game이다. 판을 노크하는 게임. to play it. 그것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you need. 당신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four sticks. 4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 아, 4개의 막대기. 널뛰기, 윷놀이, 뭐 윷놀이, 연날내기, 제기타기. 4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 약 15cm인 length. length는 long을 생각해요. long은 긴이잖아요. length 하면 길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length. 길이. 길이가 15cm인 4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in mark. 표시하는 거죠. 표시. cold 말. 말이라고 불리는 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말판에다가 말을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는 거. 말. 그걸 말이라고 하고. 밑에 깔아놓은 거를 말판. 뭐 이러잖아요. 뒤에 나오겠죠. board. 판 떼기를 cold 말판. 말판이라고 불린다. 영어만 읽으실 줄 알았으면은 금방 맞추실 것 같아요. 그리고 you throw. throw는 던지다 이런 얘기죠. throw. 던지다. 포스틱스. 4개의 막대기를 던진다. specified. specified. 뭐예요? 제한된. 구체화된 area. 지역. 구체적인 지역. 즉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면 낙이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체적인. 구체화된 그런 지역에다가 4개의 막대기를 던져야죠. 온도. 플로어. 땅바닥에. 바닥에. 이런 얘기죠. 윷놀이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말판. 또 말. 포스틱. 이런 것이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It is a thing. 어떤 물건이다 이거죠. 어떤 것이다 이거죠. inside. 안에 있어요. 당신의 head. 머리 안에 있어요. 당신의 머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머리 안에 있는 거. 1번 북. 머리 안에 북이 있어요. 브레인. 이게 브레인이 뭐예요. 뇌잖아요. 뇌. 오션. 바다. 미러는. 거울이죠. 거울.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그랬어요. 미러. 거울을 빡빡 밀어봐. 한번. 잘 닦아봐. 빡빡 밀어. 거울이에요. 거울.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통제하다 이거죠. 당신의 몸을 통제하는 그런 머리 안에 있다 이거죠. 당신은 그것을 또 사용합니다. think 하는데.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가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도와줍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느끼도록. things. 어떤 것을 느끼도록. 어떤 것을 느끼도록. searches. 뭐와 같은. 열이라든가. pain. pain. 고통이죠. pain. 그래서 어떤 사람이 pain 됐어. 고통받아서 pain 됐어. pain. 고통.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데 도와줘요. 그것이 없으면. 뇌가 없으면. you can't control. control할 수가 없다 이거죠. movement. move는 움직이다잖아요. 거기에 ambient가 붙어서. movement 하면. 운동. 당신의 운동. 움직임. 뭐 이런 거에요. 당신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데 있죠. 꼭 옆 밑에까지 안 오셔도. 충분히 마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9번. it usually. 보통. 그것은 보통. appear. 나타납니다. on your face.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appear. appear 나타나답니다. 나타나다. 이것도 외우시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만. 아세요? appear. appear. 어떤 학생이요. 체육장에 놀다가. appear서 나타났더라고요. 다쳤나 봐요. appear. 나타났어요. appear서 나타났어요. 나타나다. 당신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squeeze. 자, 이 밑에 써 있어요. squeeze. 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써줘요. 당신이 그것을 짠다면. 봐서는. with your dirty finger.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그것을 짠다면. 벌써 나오셨죠? 이것은 may leave some mark. leave는 남기다 이거죠. some mark. 약간의 mark. 표시를 남기게 된다 이거죠. on your skin. 당신의 피부에. 그렇죠? 뭐 이렇게 구멍이 생긴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don't touch. don't touch it. 그것을 만지지 마라. 그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뭘까요? 여드름. 10번. it is yellow. 노랗고. 노란. dust. dust가 뭘까요? 먼지죠. 먼지. dust. 먼지. 노란 먼지. 여기까지만 왔어도 벌써 여러분들이 맞히셔야 돼요. 노란 먼지다. dust를 모르셨다면 좀 더 읽어야죠. desert. desert. 디저트가 아니죠. desert. desert. 사막. northern china. 북쪽 차이나. 차이나 북쪽의 사막에서부터 온 노란 먼지다. 이런 얘기에요. desert. 사막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northern.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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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north. north. 그래서 north는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서 온. when it comes to Korea. 그것이 come to Korea. 한국에 오게 되면 air. 공기는. 그 공기는 become 된다. dirty하게 된다.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것은 또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where. mask. mask. where. mask 하면 마스크를 끼도록 한다. 이거죠. outside. 밖에 나갈 때. outside.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끼도록 한다. 이거죠. 황사죠. 황사. 노란 먼지. 이것을 아셨어야 되는데요. dust. 11번. it i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한국의 전통적인 clothing. clothing도 옷입니다. 옷. 한국의 전통적인 옷이다. 벌써 나와야 돼요. we wear it. 그것을 wear. 입는다. 이거죠. for new year's day. new year. 새해 날. 새해 첫날. 새해 날. 즉 설날에 입는다. 또는 추석. 또는 many other special events. 많은 다른 특별한 행사의. events는 사건, 행사.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벤트를 한다. 그것은 또한 사랑받는다. 많은 foreigners. 따라서 보세요. foreigner. foreigners. 외국인. foreign 하면은. 이 2아를 빼면. foreign 하면 외국의죠. 2아를 붙이면. foreigners 하면. 외국인. 이런 얘기예요. 외국인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덕수군 같은데. 앞에 가서 뭐 읽고 있어요. 한복 입잖아요. 그렇죠? 맞히셨을 거예요. 12번. it surrounds. surround는. surround.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surround라고 해요. round가 둥근이니까. 그걸 연상하셔서 하세요. the earth. 땅이라든가 지구. 지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땅에 둘러싸여 있다. we cannot see. 우리는 볼 수 없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볼 수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when the wind. wind. wind는 바람이죠. 바람이 blow. blow. 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과 blow. 바람 불어. blow. 바람 불어. 불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쉬워요. wind blow 하면 바람이 blow. 불어. 바람이 불 때. you feel.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바람이 불 때 느낀다는 것은 벌써 나와야 돼요. against your face. 당신의 얼굴에. against. 맞대서. 맞서서. 당신 얼굴에 부딪혀서 그것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stay alive. 살아남. alive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도록 stay.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 뭘까요? 바람이 분다. 그랬으니까 뭘까요? 공기가 되겠죠. 공기. 13번. it is a popular. 인기 있는 한국의 rice dish. rice는 쌀이죠. 쌀. 밥. dish는 음식. 요리. 접시.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음식이겠죠. 요리겠죠. 한국의 쌀 음식이다. 쌀 요리다. 한국의 인기 있는 쌀 음식이다. you can make it. 당신은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서 바이 믹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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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함으로써. 여기서 여러분은 요구만 주시면 돼요. 바이 ing. 뭐뭐 함으로써. 믹스함으로써. 섞음으로써. 이거죠. 뭐와 뭐를 섞어요. 라이스와 라이스에다가 뭐를 섞어요? 베지터벌스. 야채죠.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야채를 요제에. 베지터벌스. 미트. 고기. 그리고 에그. 이런 것들을 쌀과 밥과 섞는다. 이거죠. together 함께. in a bowl. 볼이 뭐예요? 볼. 볼. 이렇게 생긴 거. 볼. 어머니가 야 주방가서 볼 좀 갖고 와. 볼. 이런 사발. 큰 볼. 알죠? 그릇이죠. 그릇에 함께 섞는다. 이런 얘기죠. it is loved. 사랑받죠. 그리고 먹게 되죠. throughout Korea, 한국이나 전세계를 통해서 throughout 은 이렇게 통과해서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전세계에 다 아주 먹고 사랑받는다. 이런 얘기죠. 비빔밥이겠죠. 비빔밥이 섞는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섞는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비빔밥. 우리나라 비빔밥. 또 갈비찜 같은 것도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갈비 같은 거. 자 14번 가겠습니다. 드라이빙. 운전하는 것은요. can be fun. fun. 재미있는 이런 얘기죠. 재미.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운전이. 그러나 그러나 그랬으니까 재미가 없다든가 다른 게 나와야겠죠. most of drivers.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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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다.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니까요. ignore. ignore. 무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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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뭐예요? ignore니까 무시하다. 너 이렇게 위로 그랬어요. 너 그것도 모르냐. 무시하는 거죠. ignore. ignore. 너 그것도 몰라. 아유.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여기서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게 뭐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럼 뒤에 나와야겠죠. 두 가지의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 그럼 뒤에 나와야 돼. when they drive. 그들이 운전할 때. 자 그럼 봅시다. they. 그들은 forget. 잊어버린다 이거죠. 뭘 잊어버려요? to keep enough distance. distance가 뭐예요? distance. 거리죠. 거리. 충분한 거리를 keep. 유지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from the car. 자동차. in front. 앞에 있는. in front. front는 앞이잖아요. 앞에 있는 차로부터의 distance. 거리를. 충분한 거리를 지키는 것을 잊어버린다. 거리 확보가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얘기죠. 안전거리 확보. 그럼 2번, 3번 아니면 되겠네요. 그다음 보세요. they don't wear the seatbelt. 맨 끝에 seatbelt. 자석벨트, 안전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지 않는다. 자석벨트 하나만 하셨어도, 자석벨트 하나만 하셨어도, 3번이 되겠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기 seatbelt 이런 거. 꼭 알아도셔야죠. seatbelt, 안전벨트, 자석벨트. 금방 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15번. it was created. created. 만들어내다. 이런 얘기죠.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make. 뭐 이런 얘기예요. created. 만들어내다. 이런 얘기예요. In the 15th century. 15세기에. By King, 세종. 이 단어만 아셨어도, 벌써. 여러분 끝났어요. King, 세종. 세종 대왕이 15세기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끝났죠? It's very easy. 쉽죠. to run. 배우기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simple list. 더 플러스 EST. 심플은 간단한이죠. 근데 더 플러스 EST니까 무슨 급이에요? 최상급이죠. 최상급.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런 얘기잖아요. 가장 뭐뭐한.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플러스 EST는 가장 심플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또 원더풀한다. 이거죠. set of letters. set of letters. letter는 여기서 편지보다도 글자, 문자. 근데 set of letters 하면 뭘까요? 문자 체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가장 간단하고. 가장 훌륭한. 문자 체계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we koreans.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are very proud of it. 이건 또 중요하죠. proud of. be proud of.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그렇죠.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뭐예요? 한글이잖아요. 뭐 끝까지 안 읽으셨어도 여기 korean 세종. king 세종. 이것만 아셨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마치셨어요. this가 이렇게 하는 in recent years. 최근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요즘에 이런 얘기. in this, this. 이것은 뭔지 모르죠. become, 되었다. 이거죠. 매우 important. 중요하게 되었다. 이거죠. by using this. 이것을 using함으로써.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you can find. 찾아낼 수 있어요. information. 정보. 안내. 뭘 찾아낼 수 있어요? on any subjects. subject는 주제. 어떤 주제. 또는 과목이라는 뜻도 있죠. 수학, 영어, 과학 이럴 때 주제나 과목.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뭘 알 수 있어요? communicate with. 누구 누구와 의사소통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anywhere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어느 곳에 있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truly, 진심으로 이것은 making the world. 세계를 global society. 지구촌. 지구화 사회로 만든다. 지구촌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뭘까요? X-ray. package. package는 소포모 이런 거잖아요. package. internet. 인터넷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vacation은 여러분이 아시죠? vacation. 휴가. 17번. 데이가 가르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들은 매우 스마트한 동물이다. 그들은 매우 스마트한 똑똑한 동물이다. 동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또 four long legs. 네 개의 long, 긴 leg,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의 긴 다리를 갖고 있다. 그럼 1번에 dog, 개,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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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죠. 긴 다리는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monkey는 원숭이. donkey. monkey와 비슷해요. donkey. donkey 호텔, donkey 호텔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donkey 호텔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당나귀. 자 뭔지 몰라요. 귀인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요. 두 개의 큰 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뭘까요? 큰 귀. 그들은요. 풀 더 카트. 카트. 우리가 수레 같은 걸 카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트 같으면 카트 끌기잖아요. 그런 수레를 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온 댐. 사람들은 거기에 탄다. 이거죠. 그들에게 탄다. 그것들에게 탄다. 그것들은 뭐예요? 그 동물들에게 탄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타요. 아 탈 수도 있어요. 그럼 원숭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그들은 eat. 먹는다. 캐럿. 캐럿을 먹는다. 당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캐럿. 당근 캐럿 가자. 빨리. 캐럿. 캐럿 가자. 당근. 당근을 먹는다. 그들은 또 cousins. cousins. 사촌이에요. 사촌. 커진. 그래서 지난번에 설날 보니까 사촌 애들이 왔는데 커졌더라고요. 커졌어요. 커졌네. 사촌들이. cousin. 어버. horses. horses. 말들. 말들의 사촌이다. 말의 사촌 누구예요? 당나귀죠. 당나귀. 그 다음 18번 이것은 말해줍니다. 뭐에 관해서 things. 어떤 것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것.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러면 1번 볼까요? 밀어. 아까 했죠. 밀어. 빡빡 밀어. 거울 좋아요.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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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이에요. 지갑. 가지고 다니는 지갑. diary. 다이어리는 뭐예요? 다이어리. 우리가 알잖아요. 일기. pet. 애완동물이잖아요. pet. 자 벌써 이것은 말해줍니다.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food 음식이죠. 데이 8 그들이 먹었던 앞으로 꾸며줘야 돼.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대해서 말해주고 또 사람들이야.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벌써 나와야 돼요. 그들이 또 느꼈던 것.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during that day 그날 동안에 그날 동안에 그들이 느꼈던 것.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most people 많은 사람들은 느껴요. 죄송합니다. keep this 이것을 쓰는 것은 keep 이것을 지키는 것은 또는 이것을 쓰는 것은 is a very private thing. private 이게 뭐랄까요? private 이게 좀 어려운 단어. private는 사적인 이런 뜻이에요. 사적인 이 단어가 좀 어려웠죠. 사적인 사적인 매우 사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show 보여주는 것을 이것을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뭘까요? 일기죠. 이건 당연히 일기라고 아시겠죠. 우에서도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람들은요 cannot live 살 수가 없다. without this 이거 없이는 자꾸 이런 게 나오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about two thirds to는 이곳 one 다음에 third 는 first second third 니까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3분의 2죠. 3분의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of our body 우리 몸의 3분의 2가 made of this 이것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몸의 3분의 2가 이것이에요. 만약 we don't drink this 여기에 키포인트가 나네요.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뭘 마시는 거예요? we would be exhausted exhausted 이게 좀 어렵네요. exhausted 탈진한 소진한 이런 뜻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 했어요. 탈진하게 된다는 거고요. die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in a few days 며칠 내로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뭘 거예요? air 공기예요. milk 우유 물 oxygen 산소 산소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한 물이 그렇죠? 마시다라는 거 여기 모르셨으면 마시다라는 거를 했으니까 그렇게 우유를 마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20번 하겠습니다. it is a kind of sports game 일종의 한 종류의 또는 일종의 스포츠 게임 이다. for two people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두 명이 하는 두 명이나 또는 two partners 두 명의 파트너가 두 명의 파트너 선수들이 옆에 두 명이 사는 파트너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스포츠 게임 이다. it is played 그건 플레이 됩니다. on the ground 어디에서 땅에서 근데 플레이어드 선수들은 use rockets 아시죠? 라켓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라켓 탁구 라켓 라켓 를 사용한다. to hit 치기 위해서 hit 는 치다 라는 거 아닌가요? small ball 조그만 공을 치기 위해서 라켓 를 사용한다. 공을 치다 라는 것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back and force 는 back은 뒤로 force 는 앞 에요. 백 and force 하면 앞 뒤로 이런 얘기 across 가로 질러 건너서 로 네트 네트 아시잖아요. 낮은 네트를 가로 질러서 앞뒤로 앞뒤로 작은 공을 앞뒤로 넘어가게끔 작은 공을 치는 치어서 라켓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뭐에요? 테니스 서커스 축구 안되죠. 발리볼 발리볼 비치발리볼 생각나시잖아요. 여름에 해변가에서 하는거 비치발리볼 배구 베이스볼은 야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니스겠네요. 테니스 두 명이서 하거나 또는 두 명의 파트너가 같이 하는거죠. 밑줄 친 이 시 의미하는 것은 끝까지 안 읽으셔도 중간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시면 이렇게 키워드 중심되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또 밑에 것을 먼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19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